성배사랑이 있으니까 또 보이네. 본부장님, 또 혈압 안 좋으세요? 분명 구 박사님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땐 긴장하거나. 흥분했을 때.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. 그것도 아니면 사... 사? 뭐요?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고 했거든. 사... 그 여자랑 있을 때는 그렇게 누락해도 안 되더니. 왜 당신이랑만 있을 때 혈압이 오르는 건데? 어, 문쪽. 심혜영 대표님이십니다. 왜 그래? 응, 우리 삼촌. 눈빛듯이 검은 코. 피부는 거칠거칠. 코 옆으로는 뾰루지가 잔뜩 올라온 게. 화장실 못 가셨어요. 나야. 귀신 같은 놈. 어, 한이야. 오빠. 오빠. 일단 피해 있는 게 좋겠어. 뭐? 여기에요. 고맙습니다. 정서.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. 저 본부장이 어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도미닉 씨? 누구세요? 반가워요. 베로니카. 파크. 예요. 파크. 패스. 왕지. 비서울 맞댐이. 얼음이 줄어들 Extrav mark. 인정에 물리지않은 세차에 닿을채는 끝입니다.